이 캐릭터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캐릭터의 기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릭터의 기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릭터의 기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릭터가 그 خ 이 캐릭터가 그또 Davon 이 캐릭터는 남아인 역대급대급기 그 학생의όςisk 이따위로 나를 영원히 묶을 수 있다고 생각해 나의 반성은 저기도 안그랬다 이따위로 나를 영원히 묶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이따위로 나를 영원히 묶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이따위로 나를 영원히 묶을 수 있다고 생각해 나를 영원히 묶을 수 있다고 생각해 나의 고통을 붙여놀라 다음 날은 난 영원히 묶을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레디? 고! 전화 타엄라! It's all or nothing! 고!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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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으셔서 청태 성공이로 괴리하겠다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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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띠 그치 저에트 오소이 으 오늘 엽글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레디 고 끝! 끝날지 않는 코트를 성살! 방어 도우생! 끝날지 않는 코트를 성살! 나의 코트를... 진단하다! Metroidv 센시 탁sura? It's all or nothing! GO! 왜 이렇게 쓰는 것인지... 미카악도와 공중이 있ullah! 두힌이 신게 바로 스킬 보내면 돼. 레디! GO! 히히히히해 미니티 터뜨린 사무소 너를 영원히 묶을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Oh, was that you It's all or nothing Go! Were you all alon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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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속이 슬쩍! 슈쩍! 힘을! It's all or nothing! G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도 지금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